Q. 정성아의 정성아의 정성아 어쩌다가 첫 발달을 받게 되었는데요. 첫 곡으로 뭐 이진실 러블리 다들 아시죠? 저는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그거 한국에 정성아라고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기타 노래로 편곡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거기다 드럼까지 저희는 추가해가지고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별은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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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